감염병, 기후변화 등 생태위기의 시대, 불교의 관점에서 새로운 행동 철학을 제시하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사회적 실천을 궁극의 깨달음으로 주장하는 생태 불교를 담은 책,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0년, 인류는 생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유행을 불러오고 있으며 기후재에도 빈번해집니다. 인류의 편안함과 안전을 선물해온 과학은 무분별한 개발로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책,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것은 위기의 시대에 세상을 생태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 철학을 제시합니다. 기후 위기를 비롯해서 생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또 한국 사회나 불교계에서 그만큼 대응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좀 번역하겠다고 저자한테 메일을 보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번역하게 됐어요. 저자인 불교 철학자 데이비드 로이는 에코다르마라 명명된 생태 불교를 언급하며 핵심은 사회적 실천에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이나 지구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연기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적 고통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고통은 대부분 사회적, 집단적 원인에서 비롯돼 궁극적으로 개인의 변화, 사회의 변화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살아있었을 때와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새로운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나 생태위기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계속 우리로 하여금 결핍을 느끼게 하고 소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개인의 깨달음과 개인의 실천에서 넘어서서 집단적인 깨달음과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은 지금의 위기에 대해 불교가 사회 생태적 참여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올바른 판단과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전통 불교에서는 보통 개인적 측면으로 제시하지만 지금의 세계에서는 사회 참여적 형태로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승 불교의 육바람일이 이에 해당되며 불교적 행동의 핵심은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하는 겁니다. 저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도라고 말합니다. 기후 위기가 단지 재생에너지로 늘리면 온실가스가 줄고 이런 차원은 그냥 그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산업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국민들의 삶 자체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더라도 순간순간 그 결과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영주에 두고 순간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 글에 되게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날의 불교인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불교는 지금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종교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저자는 책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불교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려 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